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급등 중일까요? 일단은 방산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퍼스텍 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거의 20% 정도 상승 나왔다가 살짝 꼬리를 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상승 나오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북한 참전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국산 자산 자폭 드론 관련해서 실전 배치 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게 뭐냐면요. 국산 자폭 드론 관련해서 실전 배치를 하겠다. 이 기사가 너무 좀 자극적인데 실전 배치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실전 배치를 할 예정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아직은 완벽하게 지금 계약 절차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 너무 기대감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 이걸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대외적인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니까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거래량은 좀 동방이 됐어요. 대외적인 건 내용적인 건 좀 떼놓고 차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래량은 여러분들 좀 터져서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 주가 추이를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게 직전에 좀 갔다가 많이 좀 쉬었던 그런 구간 여기 매물대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좀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졌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4천 원짜리 돌파를 좀 해준다면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은 좀 추이 정도만 지켜보자. 지금은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드론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건 없어요. 이 퍼스트 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에 이제 뭐 계약 절차라든지 시험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기대감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4천 원짜리 넘겨준다면 이건 기술적으로 그냥 수급이 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 수급이 더 중요해요. 내용적인 부분보다. 4천 원짜리가 좀 소화되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퍼스트 액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바라보시되 거래량이 좀 오늘 유독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드렸으니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좀 손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거래량이 조금 터진 그런 상황에서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4천 원에 만약에 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좀 해주시자.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공성,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